커피 전문 체인전 스타벅스가 미국 내 매장 고객 감소에 따른 그 대응책으로 샌프란시스콜로 시작으로 미 전국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. 스타벅스가 지난해 9월부터 플로이다주 마이애미에 200여 곳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매장 내 고객들이 감소하자 샌프란시스콜로 시작으로 이제 배달 서비스 지역을 본격 런칭합니다. 이미 스타벅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달 서비스를 런칭한 데 이어 뉴욕과 보스턴, 와신턴 DC와 시카고, 로스앤젤레스의 매장 등으로 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스타벅스는 미국 내 8천여 곳의 매장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천여 매장에서 우선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 모바일 앱을 사용해 주문할 수 있으며 예약비 2달러 49센트가 들어갑니다. 배달되는 메뉴는 스타벅스 핵심 메뉴의 95%라고 하는데요. 스타벅스는 미국 이외 시장에도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바바와 협력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 봄에는 영국 런던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이제θ아 이 배달 서비스는 다 depending on whether its 기여 가기 sukぎlya 가기